펜싱 찌르느냐 아니면 찔리느냐 110cm 길이의 검끝에서 승부가 갈리는 펜싱 속도와 균형의 스포츠 펜싱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순간의 미학이라 불리는 스포츠 펜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플래스! 아래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아시아 펜싱 사브르 최초로 그랜드슬림을 달성한 원우영 선수와 함께합니다 펜싱은 상대방과 끊임없이 두뇌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의견 펜싱의 기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펜싱은 공격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몸통을 찌르는 플레레 머리와 손을 포함한 전신을 공격하는 에페 그리고 찌르기와 배기가 모두 가능한 사브르는 허리 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시는 앞발이 앞으로 나가고 뒷발이 뒤따라 나가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뒷발이 후퇴한 다음 앞발이 따라서 후퇴하는 롱블를 공격의 기본인 팡트는 앞발을 내딛고 뒷발과 뒤의 손을 충분히 뻗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명 날아서 찌르기로 불리는 플래쉬는 팔을 펴고 두 다리를 교대로 펴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갈리는 펜싱 360도로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마르시 팡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앞발을 내딛는 동시에 팔을 뻗어 상대의 가슴에 유효타를 적중시켰는데요 이 중요한 순간이 4D 리플레이 카메라에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공격적인 기술을 볼까요? 동작이 더 잘게 나뉘어 있는데요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앞서 본 마르시 팡트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다가 순식간에 반격하는데요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자마자 거미 상대의 마스크에 닿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부드럽게 방어하는 동시에 우아하게 공격하는 모습 신사의 스포츠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어서 순간적으로 찌르는 플래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4D 리플레이 기술이라면 확인 가능합니다 몸을 최대한 뒤로 뺀 상태에서 손을 뻗어 상대의 이마에 칼끝이 정확히 명중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모습 360도로 보니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팔을 공격하는 암터치 보셨나요? 검의 움직임이 일반인의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60도 카메라로 보면 공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점프에 공격하기 직전 상대의 오른팔 안쪽에 칼끝이 닿았습니다 톱클래스 선수가 준비 동작에서 검으로 상대방의 몸을 터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0.03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른 공격이 가능한 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